안녕! 연수가 장난과 친구입니다. 잠깐만요. 아파트 브레이크인가요? 아빠! 여기까지요? 언제까지예요? 30분이 하되요? 어휴? 누가? 응? 안녕! 연수가 장난과 친구입니다. 오늘은 슈퍼말로 게임을 해볼거입니다. 어! 오늘 요거 해볼거예요. 나 뒤에 있을게요. 잘 봐주세요. 잠깐만요. 아빠한테 버릴게요. 잠깐만요.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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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슈퍼말로 처음 보거든요? 아빠가 뜬 수 посмотр!". Fourier가 덧불로 해야 할까요? 네. 방향으로... 직전. 야, 지월이 워스전. 흔. 야, 지월이 덧불로. 게임을 시작해 보컬입니다 오 버섯을 공격하자 짜잔 돈 받아야지 돈 받아야죠 너 뭐해? 엄마? 뭐야? 아깝네요 아까봐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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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가 이런 소리 내는 거예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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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이 갔는데요. 아깝네요. 도심팩. 이거 성공할 거예요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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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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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죠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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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떠나세요 우리 내일도 또 만나요 바이바이